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2018년에 수능을 보는 남녀 아이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워너원의 배진영인데요. 진영이는 2000년 5월 10일생으로 리라하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을 볼 예정인데요. 진영이의 경우 워너원이 직접 뽑은 원픽으로 데뷔 후에 가장 급성장한 멤버로 선택된 만큼 수능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 컴백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응원합니다. 워너블의 디주얼 백챙이 진영이 화이팅! 두번째는 아이즈원의 김채원인데요. 채원이는 2000년 8월의 일생으로 한눈예고 연예과 3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연습생 기간이 11개월로 함께 데뷔하는 멤버들에 비해 짧은 편이지만 퓨대사팔에서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주었고 개포고등학교에 다닐때는 봉사동아리를 할 정도로 인성도 좋아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멤버인데요. 데뷔 활동기간과 수능 준비기간이 겹치긴 하지만 수능 또한 잘치기를 바라며 팬들이 사랑하는 썬무여정! 채원이 화이팅! 세번째는 아스토로의 윤사나인데요. 사나는 2000년 3월 21일생으로 한눈예고 실용화학과 3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비글미와 막내 온탑의 성격을 모두 지닌 사나는 여자타임에서 특히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형들에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애교를 부리는데요. 큰 키와 자신감만큼 수능도 잘 보기를 응원하며 아로아의 귀여운 막둥이 사나 화이팅! 네번째는 워너원의 이데이인데요. 데이는 2001년 1월 29일생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무대미술과 3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빠른 년생이라 학교에 일찍 들어가서 같은 팀 멤버인 진영이와 함께 올해 수능을 보는데요. 언어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며 데이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만큼 수능 또한 잘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너블의 영원한 사랑둥이! 데이 화이팅! 다섯번째는 모모랜드의 아인인데요. 아인은 99년 9월 27일생으로 원래는 작년에 수능을 봤어야지만 중국에서의 유학 때문에 1년 늦게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바람에 현재 고3이라 올해 수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학권에서 11년 반을 보낸 만큼 중국어가 유창하며 국제학교를 다닌 덕에 영어까지 잘하는데요. 연습생 기간이 멤버들 중 짧은 편이지만 두세배의 연습량을 통해 극복한 만큼 수능도 잘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메리들의 사랑스러운 오아이니! 아이니 화이팅! 여섯번째는 위키미키의 루아인데요. 루아는 2000년 10월 6일생으로 올해 수능을 보는데요. 리라하트 고등학교 디지털 사운드과 3학년에 재학중이며 워너원 배진영의 옆반에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올해 수능을 보는 진영이와 더불어 루아도 수능을 잘 치기를 응원하며 키링들의 귀여운 뽀뽀둥이 루아 화이팅! 일곱번째는 스트레이키즈의 현진이인데요. 현진이는 2000년 3월 20일생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절친 대이와 더불어 올해 수능을 보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왕자님으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비주얼을 자랑하는 현진이는 춤에 대한 열정과 팬사랑이 뛰어난 만큼 수능도 건강을 챙기면서 잘 보기를 바라며 스테이들의 사랑스러운 황불리! 현진이 화이팅! 여덟번째는 프리스틴의 시연이인데요. 시연이는 2000년 11월 14일생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1년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시연이는 9년동안 연수생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나역배우부터 시작해 다양한 광고를 섭렵하며 데뷔 전부터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프리스틴 탈퇴서도 있었는데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기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수능도 잘 치르고 좋은 컨디션으로 컴백해서 모든 방면에서 잘되기를 응원하며 하이들의 매력만점 띠띠! 시연이 화이팅! 아홉번째는 구구단의 혜연이인데요. 혜연이는 2000년 8월 5일생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혜연이는 건강문제로 활동을 중단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대입 준비를 해왔는데요. 10월 25일 기획사의 탈퇴 발표와 함께 잡힐 편지를 공개하며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구구단만 탈퇴했을 뿐 젤리피쉬 소속은 유지되는데요. 건강을 잘 회복하면서 수능을 잘 보기를 응원하며 비록 잠시 헤어지지만 단짝들의 영원한 5단! 혜연이 화이팅! 지금까지 올해 수능 보는 아이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스타디 영입주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